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어 라오입니다 네 그 이제 자 드디어 이제 방송 아니 방송이란다 유튜브 구독자를 7만명이 넘었는데요 와 제가 5년 아니 5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아프리카TV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7만명 찍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는 평생 그냥 5만명이고 6만명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구독자 속도가 오르는게 제 지인분들은 이제 다 10만에서 막 20만 막 30만 70만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항상 나는 왜 나는 안되지 왜 나는 안되지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결국엔 7만명 찍어서 기분은 정말 몹시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분 아 도와주신 덕분에 떨려가지고 얘기를 잘 얘기가 잘 안나오네요 네 계속 제 이제 어제부터 편집자분이 이제 계속 유튜브 키우는 걸 도와주셨는데 일단 편집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런 큰 집도 이제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제 방이고 방송하는 방이고 또 자는 공간이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분들 구독자분들이 뭐 이렇게 큰 집도 사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음 쇼핑몰도 차리게 해주셨고 네 저한테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5만명이 되면은 제가 원래 번지점프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 번지점프는 솔직히 좀 무서워가지고 네 제가 무서운 무서운 곳에 잘 못 올라가요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7만명 공약 기념으로 제가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원래 이 컨텐츠를 너프건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쇼핑몰이 좀 바빠지고 그리고 제가 또 요번에 쇼핑몰 말고 사업 두 개를 더 해요 카페 신촌에 카페 하나 내고 그리고 또 이제 PC망 하나 이제 또 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너프건 컨텐츠를 이제 찍으려 했었는데 너프건을 제가 아직 뜯지도 못했어요 컨텐츠만 준비해놨지 그냥 뜯지를 못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랑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총이 하나잖아요 요거입니다 이거는 좀 크네요 네 이거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컨텐츠 하려고 몇 개냐 두 개밖에 안 샀는데 컨텐츠 하려고 두 개밖에 사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 영상을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 영상을 좀 많이 찾는 분이 계신다 만약에 조회수 만 명만 넘어도 뭐 많은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막 10만 20만 그렇게까지 바라는 게 아니어서 네 만 명이 넘어가면 뭐 이제 제가 더 이거를 더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항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있잖아요 그거를 남겨주시고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네 그거를 좀 남겨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쇼핑몰 어플이랑 음 그리고 또 이제 어 저희 쇼핑몰 회원가입 돼 있으셨으면 한 바람이 더 크죠 그리고 Q&A 게시판에 7만 명 공약 제목에다가 7만 명 공약 너프건 꼭 주세요 아니면은 너프건 꼭 네 뭐 쇼핑몰 Q&A에다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 영상은 좀 노잼일 거예요 그냥 공약 영상이었고 7만 명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집자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락 좀 빨리 받으세요 어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돼도 네 초심을 잃지 않는 라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쇼핑몰 주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뭐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지금 주문하셔도 사은품 드리니까 많이 많이 꼭 주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옷이랑 슬랙스도 아 고추 아닙니다 이거 슬랙스도 다 저희 쇼핑몰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